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날입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도 되게 잘 치던 무게에서 무게도 줄어들어서 중량을 많이 못 치게 된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근력 개선,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 제품은 바로 아리바이오 강황, 커큐민, 바로큐민 제품들이에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상 타입, 그리고 이렇게 타정 타입, 그리고 젤리 타입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제품들로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면 돼요. 세 가지 제품 모두 식약처로부터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강황 추출물인 커큐민이 250mg씩이나 합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커큐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퇴 근력 및 악력 유의적 개선, 신체 활동 측정, 유의적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강황 추출물 중에서도 나노 수용화 특허 기술을 적용을 한 커큐민을 담아냈고 강황의 주 산지인 고품질의 인도산 강황 추출물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FDA, 그라스 등재 확인 및 탈날 인증, 논지에모 인증, 호셔 인증까지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세로라 추출분말, 올리브 잎 추출분말, 아미노산 혼합제제, 아티초크 추출분말, 세스페리딘 추출분말, 비타민 D3의 부원료 6종까지 진짜 꽉꽉 담아낸 제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제품 모두 짠!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와 함께 섭취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커큐민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커큐민을 잃는 섭취량인 100%를 1회 섭취량에 담아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섭취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되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저도 야리바이오 강황 커큐민 바로 큐민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타정을 먼저 먹어볼 건데 이 타정 같은 경우에는 짠!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그냥 삼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딱 한정씩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진짜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액상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일일 섭취량만큼 담겨 있어서 하루에 딱 한포만 따서 먹으면 되는데 강황 맛이라고 해서 카레 맛이 날 것 같지만 따로 맛이나 향이 없어서 거부감이 없이 섭취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젤리예요. 젤리도 한포씩 편하게 휴대가 가능한데 딱 열자마자 달달한 망고 향이 폴폴 나더라고요. 망고 맛으로 간식처럼 즐길 수가 있어서 챙겨먹기 더더욱이나 좋을 만한 제품이었고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력에 걱정이신 분들 모두 섭취가 가능한 건강기능 식품이니까 꾸준히 섭취를 해보면서 근력 관리에 저도 힘써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리바이오 강황 커큐민 바루큐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 번 보여드렸어요. 이 아리바이오 강황 커큐민 바루큐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